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정 출산을 방지한다고 만들어진 법이 선천적 복수 국적법입니다 출생 당시에 부모 가운데 한쪽이라도 시민권자가 아니면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시민권자라면 오히려 해당되지 말아야 하는데 거꾸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 정작 원정 출산을 예방하는 일에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동포자녀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이상한 출속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동포자녀들이 미사법부나 연방공무원은 물론이고 주정부기관의 주요 요직에 진출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채용이 됐다가도 절속법안 때문에 이중국적자로 밝혀지면서 채용이 취소되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를 담당하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인 2세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금지 대상자로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병역기피 대상자라는 제목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이처럼 범죄 아닌 범죄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기만 하니까 참 속상한 일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고 공청회도 하고 한국정부에 탄원서도 올리고 미국을 방문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사정도 하고 그동안 셀 수 없을 정도로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럴 때마다 정치인들은 고국에 돌아가면 법안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이 있을까 하고 기다렸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회의장과 외교의원장을 비롯해서 주요 정치인들이 할인사회를 방문한 김에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선천적 복수국적법을 개정해 주겠다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약속하고 돌아갔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뭔 말입니까 국회의장이 선천적 복수국적법 때문에 동포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답답한 답변뿐이었습니다 결론은 법안 개정을 약속하고 돌아갔던 정치인들은 모두가 한인 동포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농락한 셈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도 수년째 방치하는 한국 정치인들의 게으른 모습은 오늘의 한국 정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제외 동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이기에 정치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총영사관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복지부동 자세로 뒷짐만 치고 있는 꼴입니다 이 법안 때문에 동포자녀들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가까이서 많이 보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총영사관은 여권만 만들어 주는 일 말고는 다른 일은 할 줄 모르는가 봅니다 지植 shovelCome 네 ente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